첫번째 문제 인식 여기에 대한 세부 절차입니다 먼저 환경을 분석해야 되겠죠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요 기법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3C 분석 그 다음에 SWOT 분석 일단 3C 분석을 먼저 좀 보죠 3C 분석은 3가지를 어떤 분석해보는 거예요 자사 경쟁사 고객 자사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경쟁사도 이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뭔가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요 환경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좀 중요한 SWOT 분석으로 좀 가볼게요 SWOT 분석은 이거는 다른 과목 조직 이해능력 거기서도 이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문제결능력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S하고 W 이건 기업 내부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O하고 T 이거는 기업 외부상황입니다 그래서 S하고 W가 있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O하고 T가 있다면 이거는 강점 약점이고요 이거는 기회 이건 위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말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기업 내부의 강점을 살려서 외부의 기회를 살리자라는 전략은 SO 전략이다 이렇게요 그럼 여긴 뭐겠어요 WT가 되겠죠 말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내부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위기를 타개하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결합시키면 이건 ST 이건 W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SWOT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SWOT 분석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문제가 구성되면 이렇게 구성되기도 해요 이 기업의 강점이 이만큼 나오고 약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S가 되고 이건 W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 사항으로서 기회 요인이 이렇게 나오고 위기 요인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떤 기업에서 어떤 어떤 전략을 이렇게 짜기로 했다 그럼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건 과연 이 네 개 중에 어떤 전략이냐 그럼 여기 어떤 전략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이거랑 연결되고 이게 이거랑 연결된다 아 그럼 이건 WT 전략이구나 이건 이거랑 연결되는데 이건 이거랑 연결된다 그럼 SO 전략이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 그게 SWOT 분석에서는 여러분께서 문제 볼 때 또 하나 필요한 여러분께서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할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약간 S하고 W 위치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전략 수립 방법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문제 인식에서 첫 번째 단계였고 그 다음에 주요 과제로 도출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여러분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릴 필요 없는 내용들은 여러분께 좀 맡기는 걸로 할게요 여기 주요 과제 도출 같은 경우도 문제 인식에서의 두 번째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인식에서 마지막 단계로 과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인식 단계에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문제 도출 여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문제 구조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순서 이것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로직 트리라는 게 나온대요 로직 트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원인을 깊이 파고든다든지 해결책을 구체화할 때 이제 하는 건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이성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 왜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외부적인 상황 외부적인 상황 때문인가? 예를 들면 외모 때문인가?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인가? 외모 때문이라면 키가 마음에 안 드나? 아니면 뭔가 얼굴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드나? 인간관계 때문이라면? 그러면 직장 동료가 문젠가? 친구가 문젠가? 아니면 가족이 문젠가? 이런 거 아니면 가치관의 차이인가? 가치관의 차이라면 이거는 음식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인가? 아니면 정치 성향이 다른가? 이런 여러 가지를 나눠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보고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얼굴이 문제라면 과연 이게 눈이 내가 별로 싫은가? 아니면 입 생김새가 싫은가?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죠 이렇게 쭉쭉 나눠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할 때 중요한 게 좀 여기서 뭔가 빠져나가는 게 있거나 아니면 이런 가지가 잘 안 맞춰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여기에 이 사람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종교 여기에 있는 게 예를 들어 빠졌다 라고 하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도출을 못 해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이제 되어야 됩니다 로직트리에서 약간 여러분께서 실수하기 쉬운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볼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도 나오죠 유의사항 바로 볼까요? 유의사항 전체 과제를 명확히 해야 되고 가지 수준을 맞춰야 되고 누락돼서는 안 되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기도 하죠 어떤 기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문제 여기 선정이 돼야 되겠죠 읽어보시면 되고 원인 분석 단계로 가볼까요? 원인 분석 단계 첫 번째 이슈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 분석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핵심 이슈, 가설 설정, 아웃풋 이미지 결정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가 여기 포함된다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데이터 분석이죠 데이터 분석 여기죠 뭐 가설 설정이 좋고 이거는 여러 개 읽어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데이터 수집 계획 수립하고 데이터 정리 가공하고 데이터 해석하는 거 여기는 데이터란 말만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한 게 원인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슈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고 인과관계 종류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이것들도 섞어놓으면 문제를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섞였을 때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라는 걸 바로 바로 익힐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단순한 인과관계다 그럼 원인 결과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우죠 왜 내가 살이 찌지? 아 먹어서 살이 찌는 거구나 닭과 계란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거 왜 내가 살이 찌지? 먹어서 근데 왜 먹지? 스트레스 받아서 왜 스트레스 받지? 살 쪄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알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복잡한 인과관계 두 가지 유형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지? 직장 때문에 아니야 친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 먹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복잡한 인과관계가 되겠죠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원인 파악 단계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결안 개발 여기에 관한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죠 해결안 도출 일단은 먼저 해야 되겠죠 해서 어떤 거를 이제 제거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되고 독창적 혁신적인 방안 그 다음에 그루핑하고 최종 해결안을 정리하는 그 과정이 이제 여기서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단계가 해결안 평가하고 최종안을 선정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해결안 중에서 가장 좋은 해결안은 뭐냐 이걸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여기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해결안 중에 뭐가 가장 좋은 해결안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결안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네요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단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계획하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고려해야 될 상황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자원도 고려해야 되고 난이도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그 진행 내용도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실행한 다음에 팔로우업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단계인데 실행 단계에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서는 일단 파일럿 테스트가 뭐예요?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는 건 일단 해보는 거죠 조금 그죠? 그래서 뭐 파일럿 프로그램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설이나 추석 때 뭐 간단하게 어떤 프로그램 한번 런칭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이제 정규 편성하는 그런 게 파일럿 프로그램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일단 해보는 거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점 발견하고 해결함 보완한 후에 대상 범위를 넓혀서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거 이게 이제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상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체제 구축해야 되고요 모니터링 체제 구축할 때 필요한 거 이 다섯 가지 역시 암기를 하여 두셔야 됩니다 반응직한 상태인가 재발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기간이랑 비용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없었는가 그 영향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워크북 자료의 1번, 2번, 세 번째나 문제 해결, 문제 처리 능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워크북 자료의 내용과 저희가 조금 더 추가한 내용, 명제 내용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이제 워크북 자료가 다섯 가지 붙이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리고 여기서 워크북 자료가 다섯 가지 이게 적을 것인가 여기로 삼성도를 발견해utos 그리고 저의 극복 자료가 다섯 가지 우리가 다섯 가지가 끝까지 해서 व plötzlich으로 싱글자끈으로